지금 일단 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연승을 하고 있어서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전략들 또는 경기력 또는 메타 이런 부분을 계속 좋아질 부분을 찾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연승 이렇게 달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의 목표는 이제 결국에 우승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경기력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승패를 떠나서 계속 경기력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600승이라고 하니까 딱 이제 뭔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오래 했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런 기록보다는 저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pt10승 MARKS knowing what the score what the missed record is 뭐.. 이제 뭐… 뭐 키위를 이제 Key 같은 거는 결국에 언젠간은 채우는 기록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I'll give you a chance Pv 10 candidates 이번에도 потр frame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기 때문에 가장 기억 위에 남는 경기라고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저는 오늘 했던 경기가 오늘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손목은 아니고 팔 부상인데 팔 부상이 왔을 때 사실은 그렇게 동요하지는 않았고 부상이 왔을 때 어차피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나가기만은 기다렸고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배운 점이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임했더니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부상에 대해서도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프로 생활하면서 어떤 고비가 있고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들을 좀 되게 담담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프로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도라는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 또는 이제 대회에서 시작했을 경우에 상대가 준비한 부분 변피 이제 그래서 이제 좋은 상황이나 환경이 나왔을 때 이제 픽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뭐 이 세트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가요? 옳은? 이게 이제 선수들 뭐 코칭셋들 다 너무 이제 유노해서 또 바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챔프 폭이 워낙 넓고 굉장히 좀 잘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합도 생각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애들이 이제 선수들이 연습하는 부분에서 이제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 연습하고 나온 부분이어서 네 되게 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조금씩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얻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나오든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즌 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경기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원제나 이제 또 큰 모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나 아니면 플레이 방식들을 시도하면서 저희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플레이 방식들을 좀 연습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사실 저는 기록적인 면은 거의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600승이나 뭐 3000킬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오래 했다는 그런 지표로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또 제가 원하는 그런 기록이 하나 있다면 저는 다시 월제 또 우승을 해서 팬분들을 좀 즐겁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 이유는 이제 팬분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안게임 때는 아예 메인으로 다 했어서 그게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T1 이제 와서 느낀 건 이제 코칭 스탭들 선수들이 이제 정말 일단 선수들도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됐고 이제 너무 잘해서 네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에 하나 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기간으로 이제 표현하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MZ세대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네. 감독님이 MZ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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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가짜 MZ였어요. 그래서 좀 이제 또 이렇게 선수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이제 MZ세대가 왜 MZ세대인지 좀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느낀 건 정말 선수들 네 스탭들이 너무 유능해서 너무 잘하고 해서 어 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일하고 있고요. 생각한 것보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선수들도 학을 워낙 오래 맞췄기 때문에 뭐 진짜 잠깐잠깐만 이제 보기만 해도 다 아는 수준이어서 네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MZ세대가 MZ세대인지도 뭐 이건 이제 처음 그런 거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많이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이제 좀 예전에 이제 같이 인연이 됐을 뿐 이제 키웠다는 표현은 절대 안 하는데 그냥 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선수단이 이제 롤도컵 우승도 했었고 이제 저도 일을 할 때 어디 팀에서 하던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여기 튀어나서도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배운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능하다. 굉장히 유능합니다. 굉장히 유능한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도 한다면 굉장히 유능하고 인게임이든 뭐 뱀픽이든 다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오히려 와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강의 코치가 이제 유능한 점은 굉장히 게임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대회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되게 좋은 정보가 있다면 되게 잘 알려주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각오는 이제 준비 잘해서 뭐 이제 상대 팀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 잘해서 다음도 이제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열심히 준비하고 관리 잘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선수단이 감사하고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프론트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상혁 선수가 600승 채웠는데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네 지금 이거는 더 안 할게요. 그냥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600승 하는 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